보고 계십니까. 몬터즈 포수 박재욱입니다. 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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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욱이는 LG 나와서 상대가 풀렸나 봐. LG 안 맞아, LG는 안 맞나봐. 끼어 있던 일로마저 몬터즈가 차지합니다. 상대 볼렉과 실체. 독립리그 홀스타가 스스로 위기를 자처했고 결국은 실점까지요. 또 바꿔? 또 바꿔? 잘했어, 잘했어. 결국 김희식 감독 여기서 투수를 교체합니다. 드디어 올라오네. 그 다음에 투심인데. 다들 두 번이야. 편하게 하자. 어렵게 가면 안 돼. 다 1번도 안 돼. 독립리그 홀스타 마운드 박희수 선수를 냈습니다.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스타일. 투타자 모두 겸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막으면 개꿀이에요. 무사 만루에 1점밖에 안 돼. 근데 뭔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다. 자, 다시 있게 해라. 그리고 이제 9번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이번 이닝에 몬스터즈는 단 하나의 안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뭔가 빵빵 터져야지 보는 사람도 재미있는데. 저거 쓸 것 같아. 쓸 것 같아. 공격적으로 컨트롤 가져가야 돼요. 맞다 쳐! 열 μια 축하해! 골배나 갔어! 골배나 갔어! 컬러너 온 drawing! 골배나 갔어요! 한 명, 한 명. 상ницы 나에게 소중한 것 같아요. emy가 우리의 과란으로 살았고 ingen이시는り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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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들! 형들! 치료를 좋아하는 박지옥이라고 해도 이제는 공 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보리니까요. 와, 차분하게, 차분하게. 오케이, 오케이. 개욱이 형, 개욱이 형! 주소 없어도 못 바꿔. 뒷 빼고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막고, 막고. 둥근 와요, 둥근 와요. 난사에 나타난다는 그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재욱아, 늦는다. 너라면 할 수 있어. 5와 3,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4, 3, 2, 3, 2, 1 아, 깜짝이였어요. 우리 끝 남쪽으로! 봤다, 봤다. 두 팔 왼쪽으로! 차익수! 차익수! 뭐 한 해, 뭐 한 해. 차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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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내가 돌아 돌아! 못 줘! 못 줘! 단너들 다 호흡으로! 단너들 다 호흡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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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졸라! 아Red! 안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적의 판에 믿을 수 없는 판에 싹쓸이 3타 청정 스타 박재욱이 역전을 만듭니다. 기적까지 같은 일이 또 한 번 펼쳐줍니다. 미쳤어. 잘했어. 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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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말로의 선아이는 서동욱, 정성호는 이제 아니에요. 박재욱이 진짜 말로 선아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박재욱밖에 없었어요. 박재욱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재욱 선수의 정말 멋짓하고 거기다가 자위수가 경험이 없으니까 헤맸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1루 주자까지 호흡,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요.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주자들은 모두 스타트고요. 싹쓸이 3타 전부터야. 영웅이 된 사나이 박재욱입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심장이야.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나 눈물 나,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드라마가 만들어요, 드라마. 아, 더욱. 아, 너무 더욱.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심아. 많은 짓이 부여, 빨리 하는 거. 아, 진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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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욱 사랑해. 아, 미쳤다. 아. 열심히 뛰더라, 아. 진짜, 형 되게 열심히 뛰더라. 오랜만에 목 나왔다, 목 나왔어. 봤을 때. 아, 좋았다, 국제. 재혁이 밥 한 번 사야겠다. 재혁이 이제 앞으로 그냥 아무 데나 밥 먹으면 계산 재현이가 한다고 해야지. 왜 난데? 프로그램을 구하고 팀을 구했습니다. 3타점! 역전 적신다! 박태웅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스백, 리스백. 네가 200명을 구했다, 진짜. 시합 중간에도 계속 오늘 지면 정말로 1패밖에 안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합 내내 계속 고민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타석, 이번 최강여구 하면서 가장 간절했던 한 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MVP입니다. 둘 다 조금 내겠네. 그래. 기분이다. 기분이다, 기분이다. 둘 다 둘 다 둘 다. 지적의 날 MVP는! 티annen AVex과 이 옆에는! 긴장 ключ의 적신타입 주인공 박태웅 선수입니다! 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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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혁이는 LG나와서 상제가 풀렸나봐 그래... LG는 안 맞나 마, LG는 안 만나봐 벌써 네 개제라고 했지? 벌써 네 개야? 박태웅 포장이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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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최고다, 오늘은 진짜 너의 날이야. 정말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프로그램을 저는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도 꼭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다, 대형이 고맙다. 고맙다. 멋있어, 멋있어.